이번 주 최고의 맛, 좋았던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 최고의 맛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이번 주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그만큼 리바운딩도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2차전지의 핵심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잠깐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물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이 많아요. 양극재의 대표주자가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동안 악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상당한 급락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빠른 반등을 보인 건데 내부자 주식 거래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고 또 공장 화재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고 거기다가 코스피, 코스닥지수도 무너지면서 성장 섹터가 다 밀렸어요.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혼자 깡다고 이렇게 버틸 수는 없겠죠. 같이 이제 밀렸었던 부분. 시장도 약한데 악재도 쏟아지니까 주가가 버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악재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었고 소화를 시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양극재 생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론은 주가예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네가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주인 것도 아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높냐? 성장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냐? 아니면 성장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참 좋은데 주가가 비싸다라는 게 악재였는데 이번에 주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악재를 위해서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또 생겨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 2차원지 관련된 핵심 종목군들은 급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을 짜면 웬만해서는 잃지 않는다.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고성장 지속하고 있는 부분 저도 확실히 느껴요. 재작년 정도만 해도 제가 길에서 전기차를 거의 못 봤어요. 전기차를 보면 제가 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없으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엄청 늘어났어요. 올해 초만 해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기차는 생긴 것부터 다르잖아요. 겉에서 딱 봐도 아, 저건 전기차네? 바로 알 수 있어요. 전기차는 지나갈 때 뭐가 없어요? 소음이 별로 없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차가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기차 갈 때 소리를 더 뭔가 키워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런 논의들은 제외를 하고요. 요즘에 유가도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그리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요. 이게 이제 한국만 그럴까요? 그럴 일은 없죠. 유럽이라든지 미국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 줄을 볼 때 2차 전지를 봐요. 왜 그럴까? 전기차에는 차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IT 부품이라든지 바퀴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항상 배터리만 주목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생산 원가의 절반 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배터리의 생산 원가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전기차의 생산 원가 중에 다른 게 크게 부각되거나 이러면 배터리 관련된 종목분들이 조금 모멘텀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배터리가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분들이 주목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원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커요. 에코 프로 BM 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2차원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해 준다면 2차원지 관련주도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다. 단기 급등한 부분 때문에 좀 눌렸다가 할 수 있지만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2차원지 관련주들 폭넓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